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단어는 끄덕끄덕 끄덕끄덕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친구의 눈을 마주치고 끄덕끄덕 끄덕끄덕 집중하며 끄덕끄덕 끄덕끄덕 재밌어서 끄덕끄덕 끄덕끄덕 웃겨서 끄덕끄덕 끄덕끄덕 집이 유치원 친구들이랑도 눈을 마주치고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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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와 쫑알쫑알 말로리 오늘은 지니 선생님이 토끼 친구에게 과일을 알려줄거에요 토끼야 토끼야 잘 봐 짠! 이렇게 생긴 과일은 사과라고 불러요 토끼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사과 안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토끼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토끼야 토끼야 사과를 먹고 싶니? 토끼가 사과를 먹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기다려봐 짜잔! 토끼야 어때 맛있어? 토끼가 사과가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토끼가 사과가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토끼야 지니가 왜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고 있는거지? 아 뭘 듣고 있었구나 어떤걸 듣길래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는걸까? 지니 나왔어 어 안녕 뭘 듣고 있길래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는거야 아 지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듣고 있었어 아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했구나 응 노래 정말 좋다 뿌글뿌글바글바글바글 솜쩍 끄덕끄덕 지니와 쪼갈쪼갈 말놀이 삐약뿌약 빡야빼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뿌약 빡야빼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소식 흠